내가 장민우랑 나눈 얘기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분명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차영민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다고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, 차영민이.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까? 자기가 차영민이라고? 아니, 짓나 놀려. 몇 번을. 진짜면 이거 차영민이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건데. 아니, 그럼 제 앙심 품을 사라며 누구지? 나? 아니, 아니지. 당신이지? 사수등이 칼꾸른 배신자와. 아니,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. 죽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. 그리고 하필 그 자식한테. 그리고 둘이 사이도 안 좋았잖아. 이제 어쩌실 겁니까? 그걸 지금 나한테. 뒤에 있는 거 아니야, 짓나? 오, 샥. 오, 샥. 오, 샥.